미래 모빌리티 시대 현대 트랜시스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유롭게 트랜스폼 되고 시스템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2019년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이고 탁월한 기술력의 현대 트랜시스 다이나믹하고 효율적인 우리의 파워트레인은 친환경 기술을 더해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없는 이상적인 클린 모빌리티 세상을 실현합니다 쾌적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과 교감하는 시트를 위해 현대 트랜시스는 자동차 실내를 또 하나의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그 의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동화 파워트레인과 자율주행 시트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세상의 변화보다 한 발 앞선 혁신으로 미래 가치를 높이며 마침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앞선 경쟁력으로 더 큰 세상을 이끌어가는 현대 트랜시스 이처럼 현대 트랜시스는 크고 새로운 비전과 함께 인류가 나아갈 성공의 여정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갑니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창조적 리더 현대 트랜시스 현대 트랜시스